안녕하세요. 백헨범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잘 쓰기 위해서는 잡는 거를 잘 잡아야 돼요. 힘하면 비거리죠. 이 두 가지가 잘 나오기 위한 그립은 따로 있어요. 힘을 잘 쓸 수 없는 그립을 잡고 제가 공을 몇 개 쳐볼게요. 방금 공은 88마일에 120미터.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탄도가 많이 떴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립을 교정 안 하고 어떻게 치시냐면 몸을 더 돌려가지고 스퀘어를 맞춥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공이 똑바로 가죠. 그래서 거리도 어느 정도 나가요. 그러면 이제 아 역시 골프는 허리를 써야 돼. 몸통을 돌려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몸을 쓰다가 결국에 어디 가요?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 스윙이 아니에요. 바로 그립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힘을 쓸 수 있는 그립을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클럽 스피드가 좀 전가 조금 한 2마일 정도 더 올랐는데 비거리 차이는 40m까지 차이납니다. 1마일에 보통 2미터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2마일 정도 올라왔는데 40m가 더 높이 가는 거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 엄청나죠? 방금 힘을 쓸 수 없던 그립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왼손 그립을 먼저 보면 지금 손등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왼손 엄지가 글씨와 똑바로 일자로 잡아 있는 그립을 잡습니다. 이 그립을 위크 그립이라고 하는데 왼손 그립을 이렇게 잡는 순간 손목의 움직임이 둔해져요. 한마디로 손목을 잘 쓸 수가 없다 이거죠. 여기서 오른손을 잡아 보니까 많이 덮이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혹은 이렇게 엄지를 똑바로 두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오른손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이 시작이 되면 헤드페이스가 잘 열리면서 백스윙이 됩니다.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이 기울기가 쳐지면서 왼쪽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스웨이도 같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편한 거예요. 어떻게 돼 있죠? 꺾여 있죠. 왼손등이. 그 상태에서 쭉 내려와서 공을 치니까 지금과 같은 오른쪽으로 높게 뜨는 볼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을 잘 쓸 수 있는 그립은 어떤 거냐면 왼손등이 살짝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립을 잡으실 때는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세 손가락이 말아 잡듯이 잡혀야 되고요. 그리고 왼손 엄지 안쪽에 두툼한 부분이 살짝 눌러지게 잡아주는 겁니다. 세 손가락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말아 잡듯이 그립을 잡아주고요. 왼손 엄지 손가락 안쪽이 눌러지듯이 살짝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확실히 어때요? 왼손등이 살짝 보이죠? 그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잡아보니까 갈고리 기억나시죠? 검지 손가락은 고리가 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의 V 쉐이브가 잘 형성돼서 잡습니다. 제가 선수 시절에 그립 잡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연습 방법이 티를 가지고 잡는 거예요.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엄지에 이렇게 착용하고 나비 모양을 만들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아 잡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립을 잡을 때는 나비. 그러니까 이 모양을 계속 만들고 다녔던 거예요. 이러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왼손이에요. 왼손을 살짝 손등을 보이게 해서 잡아주면 이렇게만 잡아줘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바닥을 이렇게 툭툭 칠 때 힘쓰기가 편해요. 손목 쓰기도 편하고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그립을 딱 잡을 때 이 V 쉐이브가 깨지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거. 검지 고리가 그립을 잘 감싸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밀착시킨다. 양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이 안 남게 밀착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쥐어짠다 혹은 잡는다. 이런 표현으로 그립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왼손에 있는 티는 이제 빼주셔도 돼요. 오른손에는 항상 착용을 해주세요. 공을 가볍게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보는 거 계속 가볍게 이렇게 쳤을 때 그 하다 있던 손목이 잘 풀리는 느낌이 난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아까 봤죠? 비거리. 스피드에 맞는 비거리, 효율적인 비거리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쭉 백스윙을 해보니까 어때요? 여기 V자가 클럽을 잘 받치고 있죠? 잘못된 그립으로 잡으면 손등이 안 보이고 오른손을 일자로 두거나 덮는다. 그러면 잘 가다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헤드가 못 올라가게 엄지가 딱 맞죠? 그럼 어떡해요? 더 돌리는 거예요. 혹은 손을 여기서부터 드는 거예요. 그리고 팔도 펴고 이렇게 자꾸 공을 치게 되는 거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립을 체크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백스윙을 해보면 손목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질감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연해요. 그런데 그립은 놀지 않는다는 거. 그래야 내 양쪽 어깨 혹은 등판을 유연하게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올라왔어요. 여기서 내려올 때도 손목이 유연하니까 내려올 때 레깅도 잘 걸리고요. 그다음에 검지가 이렇게 퍼올리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눌러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스윙을 먼저 익히기 전에 힘을 잘 쓰려면 오늘부터 T 두 개를 왼손에 오른손에 엄지에 찝어주세요. 그리고 나비를 만들어요. 말아 잡듯이 딱 잡아주고 나비 고리 하나 둘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립도 한번 잡아보고 꼭 이 티가 없어도 돼요. 휴지를 꽂든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까 모양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